꽃지해수욕장이 2년 연속 전국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11월 30일 2023년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열고 전국 284개 해수욕장을 평가한 결과 태안꽃지해수욕장이 해수욕장 테마의 독창성, 운영실적, 발전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해수욕장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주간 시설개선지원대상 우수해수욕장에 이어 2년 연속 선정입니다. 꽃지해수욕장은 서해 3대 해너미 명소로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2021년 바다와 육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해안공원을 조성해 특별한 사진촬영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신 여행 경향을 반영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해수욕장으로 여름에만 약 4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요가, 패들보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태안해수욕장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태안군은 앞으로도 꽃지해수욕장이 서해 3대 낙주 명소에 이어 반려동물 여행 명소로 확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더불어 관내 27개 해수욕장의 공동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합니다. 태안TV 오지민입니다.